내가 정말 좋아하는 고안, 이런 진실의 동시 정말 새로운 분들이 많고 너희들 정말 사랑이 많아요 아니 매번 대만에서 매번 기억이 나게 항상 이렇게 카드 섹션을 통해서 이벤트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너무 싫어 매일 날台北에는 사실 내印象에 있는 게 이런 파이브가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기대되면 결과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벤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귀여워요 너무 고마워 네 소원 명언짓 하나 줘야 될까? 예, 칼라이씨야 파탄 소원의 명예인 룩 심지어 색깔이 이렇게 다르네? 엔치, 엔색은 또 다른데 아니, 이거 누구 아이디어지? 저, 도대체는 누구의 아이디어죠? 이거 자기가 아이디어를 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시,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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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모? 모 stocks bun?! 원규 삼결라인트 여기? 여기에? 네 darkAmericans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다이베이 최수종 다이베이 최수종 아니 근데 이 타이밍에 이렇게 이벤트 해주실 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노래할 때 눈을 되게 많이 감아요 그래서 그래서 가끔 타이밍을 제가 못 맞추는데 이렇게 노래 딱 끝나고 암전되니까 너무 잘 보여서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시간을 놓고 결국은 와, 정말 정확해요 일단 오늘 하루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오늘 하루 종일 마지막 끝까지 잘 진행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아 근데 이거 약간 색깔이 조명에 따라 좀 다르게 보인다 오오 그냥 종이죠 네 네 뭐 뭐 형광 뭐 야광 뭐 이런거 아니죠 뭐 하하하하 어쨌든 네 너무 멋있습니다 네 네 네 네 혹시 그 SM에 포토팀이 계신가요 지금? 네 네 찍어주세요 아 그런게 아 음악 우리는 위치에서 잘 보이는 곳에서 좀 찍어주세요. 좀 남겨요. 좀... 바구는 여유예이시야마아아아 여자친구의 칭찬을 바구 파일이시야마아아 저도 좀 예쁘게 찍어주시고 예, 칭찬을 바구 파이던 매매이다 네, 우리 소원도 좀 이렇게 잘 찍어주고 예, 바구 소원 파이던 매매이다 네, 카메라도 비싼 것 같은데 간주에 내가 샹쥐也是 틴고이다 어쨌든 잘 부탁드립니다 종을 연주, 조파이 토니롱 자, 이제 다음 곡으로 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이, 라이, 샤이, 쇼, 그로 타임레스트 들려드릴게요